대표선수 정우택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 대표 출마하셨죠? 그때 직전에 여기 베테랑에 나오셨었어요. 네. 그랬다가 전당대회 날짜 조정 문제로 사퇴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셨으면 되셨을 텐데 왜 사퇴하셨어요? 또 교수님이 여기 저 출연했을 때 나가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이래저래 그게 참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당대표 되셨어도 이 코너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또 매달 나옵니다. 아무래도 정동영 대표랑 자유한국당 대표랑 무게감이 다르겠지요? 감사합니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에 나오기 위해서 당대표 경선 포기했다. 그 말씀이군요. 네. 황교안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진짜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초보 운전이라 걱정을 많이들 했는데 지금 말하는 강도가 이제는 누가 뒤에서 그렇게 훈수를 많이 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하는 톤이나 또 말하는 내용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초보 운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중견급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얼 물어봐도 미래로 가자라고 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올바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금 정부처럼 자꾸 과거로만 가면요. 발전이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는 좀 신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큰 것은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직권한 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과거 문제 갖고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래로 가자는 걸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가야죠 하고 그냥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세모라는 얘기가 한때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새는 세모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럼요. 요새는 꼭 강도 높게 자기 소신을 분명히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언론에서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래저래 다른 요인도 있지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다른 코너로 박지원 의원이 오래간만에 수류에 나오셨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황세모였다가 요새 황동그라미가 됐다. 5.18 태블릿 PC 등등의 세모로 하다가 요새는 동그라미 친다. 그게 다. 박지원 의원이 가끔 엉뚱한 소리를 잘하지만 또 옳게 얘기할 때도 자주 있어요. 옳게 말씀하시는. 역시 내공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서 그건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세모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는 동그라미로 명백한 보수적 성향을 딱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잘하고 있다. 그게 아마 보수나 중도의 지지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거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부터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너무 당이 전체적으로 보수 우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한때 있었죠. 또 특히 저는 좌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좌파 세력 쪽에서는 우리 당을 소위 보수 우경화 집단으로 또 올가미를 씌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이 그 안에 있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우경화로 가는 그런 현상은 안 되겠죠.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의 좌표 또 자유한국당의 좌표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또 우리의 보수의 가치에 맞는 그것을 지향해 나갈 때 저희는 존재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30%대까지 갔다는 걸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이 이런 노선으로 30%는 이제 다 왔다. 최대한이다. 더 이상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소위 대한정당으로서 또 정책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자꾸 미래를 얘기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를 잘못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대한정당과 정책정당으로의 면모를 보여 나가는 것이 이 다음에 스텝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은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지지층을 끌어모아놓고 앞으로는 대안을 내면서 외연을 확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가 자국 국민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좀 어색합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걸로는 야당이 예전에는 무조건 발목 잡기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력 찬성을 해 주고 잘못하고 전혀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의 비판의 재기능을 해나가야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지지율 향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런데 지금 1, 2월 국회 물론 여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만 공전됐고요. 3월 국회도 지금 거의 풍전등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야당이 너무 발목 잡아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이거는 여당 탓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든 끝까지 여야 간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 여당의 어떤 관영과 여당다운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과거에 극히 극한 대립을 했어도 여당이 선거법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더군다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선거법을 태우라고 저는 만든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여당이 참아가면서 아직도 송선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어떻게든지 합의를 보는 이걸로 가져가야지. 이것을 제일 야당을 제외시켜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협상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일부 다른 야당이 거기에 찬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속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속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가장 민주당의 소위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을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다가 선거법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이 패스트트랙에서 올라타서 이것이 소위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론 바미당에서. 다른 미당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다른 미당에서 이런 논의가 또 이런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도 다른 의원들 입에서 나갔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선거제도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로만 270석이라는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거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비례를 75명으로 늘리자고 한 건 또 그건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타협과 협상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75명이라는 안을 갖고 최종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차라리 비례대표 그럼 없애자. 거기서 논의가 아마 협상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협상의 조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쪽이 센 카드를 냈으니 우리도 세게 나가자.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거기에 끌려 나가는 거.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도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보면 정당의 수뇌부 정당의 일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도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야 4당은 75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까지를 합의해서 선거법에 못 박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합의하는 건 없습니다. 비례를 정당에서 추천해서 뽑는 거죠. 비례를 우리 국민이 직접 뽑는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정당 내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조원까지 이번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투명하게 하자고 그랬지만 구체적 방법에. 물론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선거제도 개편안의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사표가 너무 많으니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표 얘기를 하는 그쪽 측면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제도 만약 51%에 당선이 되면 51%도 안 되지만 50% 안 되면 49%는 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동형 비례자라는 것을 채택하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거죠. 결국은 내각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해야만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독일 뉴질랜드도 좀 있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독일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한 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이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의 제1당 때문에 그런 것이 다시는 안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선거제도 구체적 내용까지 우리 정우택 의원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몇 건의 최근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나 뜨거운 소리 안 듣게 상당히 파문을 일으켜서 여야가 원내대표를 상호윤리위 맞재수하는 상황에 왔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나경원 의원이 그 발언을 한 거 제가 오늘 나경원한테 속된 말로 어떤 뇌물을 받고 온 건 전혀 아닙니다마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외신이 이미 작년 9월에 인용 발표한 것을 보도된 것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그걸 그게 못할 얘기입니까?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중계가 돼서 많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그걸 15분 20분씩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아우성 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대응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저게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있구나. 또 두 번째는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거기도 친문부터 해서 개파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성 경쟁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과잉 대응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박영웅 원내대표는 할 말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걸 또 윤리위에 제소해서 어디까지 원하는지 모르지만 제명까지 거론을 하는 것은 이건 논센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랬다고 또 맞재소는 또 뭡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걸 내놓지 않으면 같이 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시동을 건 사람한테 화살을 가야지 맞재소 한 것까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더 반민 투기와 국론 불인할 발언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역사의식에 저는 반하는 발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뉘앙스가 그렇게 같다 보니 나경원 대표가 말하려는 것은 반민 투기라든지 예전에 또는 반민 연애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당시 현재 상황에서의 많은 반목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현재 지금 우리 느끼는 것하고서는 조금 이반된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반민 투기 활동이 시작될 때 반민 투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친일파들의 논거가 이런 활동하면 국론 분연됩니다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현상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반민 연대라든지 반민 투기 활동이 있어서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의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잘못 느낄 수 있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또 최근 일입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또 고 장자연 시권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특히 또 이건 특권층과 권력, 경찰 사이에 뭐니까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지금 사실 국민적으로도 특히 두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높고 참 개탄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치 이걸 무슨 야당 대표 겨냥하는 정치적 사정인 양 대응하는 것. 이것도 조금 오버 아닙니까? 그 전에 그 말씀 우선 일리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얘기한다든지 국민들이 볼 때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당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때 법무장관 아니었냐. 그 당시 또 관여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정치 공세로 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여당이 먼저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감으로 느꼈을 때 단순히 지금 김학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어떤 의혹을 받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의 관심 보다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다 아는 상식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는 의도가 지금 얼마가 지난 그 사건 또 무현미까지 떨어졌던 사건을 지금 다시 들춰서 끝까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하자. 무슨 진실 규명 차원에서까지만 얘기하고 여당이 그럼 지켜보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황교안 대표 또 누구냐. 곽상도 의원 당신 거기 의혹에 관여된 거 아니냐. 거론하니까. 이거 밝혀라. 아주 정식으로 정색을 하고 들이대니까. 거론하니까 맞대응한 거다. 마치 숨은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행동을 여당이 했다. 거기에 우리 당이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자신들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해서 자료랑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자기들이 봐도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차관인 게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걸 누군지 모르겠다고 모형을 했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1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다가 지금 다 끝나가는 판에 다시 또 무슨 국회에서 민가병청장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의도도 저희들이 그럼 과거사위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못해서 연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해가 없어요. 그냥 지금 무조건 연장해야 되겠다. 지금 또 민가병청장의 얘기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과거사위원회가 조금 더 신중하게 국민에게 뭐가 부족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데 물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미비됐던 건 사실입니다. 강제 수사력도 수사는 못하죠. 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걸 수사해달라고 검찰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뭐 하다가 1년이고 지금 2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짚고 와서 다시 대통령 얘기하니까 분명히 검찰에다가 수사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했냐고 이래요. 물론 진상조사단 쪽에 또 주장한 여러 가지 근무가 있어요.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다. 조사단 구성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정은택 의원 보시기에는 김학의 전 차관 건 다시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거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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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민적 의혹도 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있다고 보세요? 네.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는 벌써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소위 감이 잡히는 거죠. 즉 김학의 전 차관 건을 덮는 과정에 그 당시 검찰 수뇌부 내지는 법무부 장관 등등등등이 쭉 지금의 야권과 관련이 있다? 지금 여당은 그거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굳이 제가 변명을 좀 더 하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개개사건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체가. 관여해도 안 되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고는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검증 과정에 무슨 관여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수사검사라든지 또 검찰총장.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한테 당신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이것은 이건 정치적 도의도 안 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보니 진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뜸 이거 황교안 대표 거론한 것도 좀 무책임하네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사검사와 그걸 보고받았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자, 오래간만에 나오셨고 제가 황교안 대표 잘하고 있나?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쭉 들으면서 이렇게 평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우택 의원이 지금 당의 아주 주류가 되신 것 같은데 당대표 원내대표랑 생각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그만큼 저희들이 지금 결집되고 가고 있다. 똘똘 뭉치고 있다. 저는 어디 파에 붙은 적이 어디까지 정치 한 30년 해오지만 어디 와서 붙은 적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jp 김종별 총재는 제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정치 과정에서 어느 거기 가서 붙고 이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옳으니까 옳는 행동을 하니까 옳다고 하는 거다. 그만큼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중심을 딱 잡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알겠어요. 곧 인사청문회 있을 텐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누구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공부장. 정말 어떻게 저는 화가 납니다. 청와대에서 더군다나 더 이번에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청와대에서 다 검증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어저께 총리가 국회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나서 김현철 씨 시켰다. 이건 국민을 우렁하는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잘 알지만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피격된 걸 갖다가 통과 의뢰라고 표현을 하고 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을 갖고 그것을 의도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 행동을 했다든지 미군 철수 해도 아무 상관없다든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저는 이 정부가 알면서도 통일부 장관 시키겠다. 그러고서는 어저께 또 총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통일부 장관 마음대로 우리나라 통일부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느 상임이시죠? 저는 산자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이번에 중소베이처기업 부장관 내정자가 됐죠. 저도 청문회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 청문회에 김현철 후보자는 안 되는군요. 저는 그건 외교통위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괜찮은가요? 물론 해봐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그렇지만 이 정권 처음에 들어서 조각하고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2년이 지나도 어떤 인식을 했냐면 한 발 더 나갔어요.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난 그냥 대통령은 장관 임명해버린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만 8명이 임명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란이 많은 사람일수록 와서 일을 잘한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떤 선거관리원님과 어느 위원회에 있는 분은 청문회조차도 열리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가 그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무용지물화되지 않았나 이런 화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청문회 좀 뜨거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또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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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